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보시면서 이론에서 정리한 거 그거를 과연 내가 문제로 바뀌었을 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이론에 대한 거를 지금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론에 대한 것이 지문으로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를 판별할 수 있어야겠고 문제 안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것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다가 내용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서면 거꾸로 이론을 찾아가지고 역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 시간은 127페이지의 문제 10번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 출제에 대한 패턴 중에 하나가 두 개 논리를 묶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대이론하고 도시공간구조이론 있죠 예,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리카도가 나올 때 리카도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대 발생 원인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이 있죠 예,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준지대는 단계에만 존재한다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론서는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인사가 있는 용도의 할당이 된다 그래서 알론서의 입찰 지대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헤리스하고 울마는 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이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핵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죠 호이트는 저급 주택지가 고용계가 많은 도심 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용으로 입지한다고 봤다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호이트가 주장한 것은요 고급 주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이 전개가 된 거죠 저급 주택지를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가 된 건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이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은요 20세기 초반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이 되었다 맞는 표현이고요 동심은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 시일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는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친입과 경쟁과 천의 등의 과정으로 설명한 거죠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 다음에 나오는 게 점의 지대죠 점의 지대에서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 또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로 이렇게 침입과 경쟁과 천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 구조가 분화됐다고 설명하는 거죠 대신에 호이트의 선역 이론에서는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돼서 선용으로 우리가 이제 펼쳐나간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에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몇 개 그쪽 분리된 중심을 기준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11번에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점위지대 안쪽에 가게 되면요 여기 이제 불량 주거지가 있고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와 고소득층보다는 도시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은 공장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주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기회가 많고 그죠?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쪽에 주거지를 선정하니까 3번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에 보시게 되면 올바른 걸 고르라고 했을 때 5번에 선정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틀리죠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동심원 이론이죠 즉 그 공간에 따라서 주거의 형태나 사회생활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도시생태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론에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라고 해서 틀린 거죠 선정이론하고 동심원 이론은요 다 단핵도시를 가정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점위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다니까 틀린 거죠 점위지대가 도심하고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로선을 추구로 해서 접근성이 양환지역의 주거를 정한다면 틀리죠 그건 선영이론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환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공간 구조 및 입지에 이렇게 해도 묶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선영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번제, 빈곰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을 때 그거는 동심원 이론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동심원설에 의하면 주택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선영이론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 나란히 배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도시공간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이게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의 발달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틀리죠 자파점 세탁소는 산재성이라는 것은 맞죠 그런데 백화점은 집심성이죠 백화점, 귀금속점 이런 애들은 집심성 점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액의 발생원으로 유사활동간에 모여서 입자는 이질활동간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입자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호이트의 선영이론만 물어보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선영이론은 동심원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심원이론이 나오고요 이거를 수정 보완한 게 선영이론이고요 얘네들을 결합해서 나타나는 게 그게 다핵심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주택은 교통망측 가깝게 입자고요 저급 주택은 교통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입자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공간 구조가 이렇게 선영으로 뻘쳐나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고급 주택 지구가 있고요 저소득층 주거지구는 고급 주택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 주변에 저급 주택지가 이 주변에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성장은 교통의 발달이 소득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고요 도시 내 각종 지대별 지역은 경기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우리가 이동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호이트는 저급 주택 지역이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고급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이론은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 선영이론하고요 다핵심이론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는 바로 힌트를 주는 경우죠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한 것은 선영이론 밖에 없죠 답이 1번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시의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 지구, 저급 주택, 중급 주택,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지구들이 주요 교통로선에 따라 쇠경이라는 것은 교통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대 모양으로 확대 배치된다는 얘기고요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고급 주택지에 들어설려고 하면 주택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다는 얘기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입지하겠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도시 내부 구조이론 및 입지론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걸 물어봤죠 기억에 보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위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서 먼 곳이 아니죠 가까운 곳에 입지한다는 얘기고요 배부의 공업입지론에 의하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니까 틀린 거죠 거기서 수송비하고요 인건비는 이게 최소가 되는 지점이지만 직접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이거를 차례대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의하면 인구 밀도라든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중심지 간의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 의하면 고객의 유일력은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인구가 크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유일력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거리 그 다음에 경쟁점포의 수가 들어가는 게 레일리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맞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기출에 대한 것이죠 그럼 17번 문제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입지하고 도시공간구조이로 이렇게 묶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 보면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에 구매를 설명할 때 실질거리, 시간거리, 매장규모 같은 공간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요인도 고려했다 그건 컨버스가 아니라 허프의 노형이죠 그래서 허프는 거리를 측정할 때 실질거리라고 해서 몇 킬로미터 지점이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몇 분 걸리는 지점이냐라고 해서 이게 분유로,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고소득층의 주거지죠 그 다음에 넬슨은 특정 점퍼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를 제시한 것이죠 그게 이제 넬슨의 소매 점퍼의 입지 원칙을 얘기하는 경우죠 알론서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찰지대를 개념을 적용한 건 맞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론서의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결국 튀넨의 지대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튀넨의 이론이 이게 단일 도심을 가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찰지대도 단일 도심을 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하고 리을의 두 가지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죠 자 해리스와가 울만에서는요 다액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직접 지향성을 다액입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유사활동간의 집중지향성을 얘기를 하겠죠 알론서의 입찰지대국선은요 여러 개의 지대국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하는 퍼락선이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돼 있을 때 모든 선에 다 이렇게 연결 접해 있는 선을 우리가 퍼락선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입찰지대국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그의 마찰비용이론에서는요 마찰비용을 지대하고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으로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본다 비옥도의 차이란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란 얘기죠 마셜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이론이 지대론에 대해 이건 작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목이 묶여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연습문제에도 그렇게 제목을 달고 문제를 드린 거죠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이건 맞는 표현이죠 중심원무지구가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점위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중심원무지구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점위지대가 존재하겠죠 호이테 선용이론에 따르면 주요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즉 선용으로 우리가 확대되면서 공간구조가 나타나는 것을요 헤그의 마찰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비용은 교통비하고 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고요 알론세의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으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곡선을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에 접해 있는 걸 우리가 퍼락선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이죠 우리가 지난 문제에서 얘기했지만요 동심원이론이 있죠 이거를 수정한 것이 선용이론이고요 얘네 둘을 결합한 이론이 그게 다핵심이론이죠 3번에 보면 다핵심이론의 교통축을 개선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테 선용이론이다 아니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번에서는 답이 3번 2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걸 물어봤죠 토지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틀린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한 이론이라고 했을 때요 틀린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동심원이론 우리 교과서들에 소개가 된 것은 알론서의 입찰지대이론 두 가지죠 그런데 밑에 박스에서 보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넬슨의 소매입지론 그랬으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가밖에 없겠죠 그렇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그래서 기억이 가가 되는 건 1, 2, 3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걸 실증한 것 있죠 그게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그래서 규모가 큰 도시는 넓은 배우지를 기초로 성립하고요 그죠? 규모가 작은 도시는 작은 배우지를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니은에 대한 것은 다가 들어가야겠죠 중심지 이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가가 되고 니은은 다가 되는 애 있죠 그러면 걔는 3번밖에 나타나지 않겠죠 여기쯤에 오면 답이 3번이죠 마지막에 특정한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라에 그죠?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 원칙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게 되면 21번에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21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자,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인데요 호이트의 논리는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도시의 공간 구조는 이렇게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분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형으로 펼쳐져 나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방사형 가로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래쉬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입체된다 그래서 우리가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죠 중심재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전체 생산비 중에서 교통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품의 판매 가격이 제일 쌀 것이고 거기에 수요가 제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죠 티내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개의 지문이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면 입지 선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부동산 입지 연구는요 입지 주체가 활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법칙의 탐구의 주안점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거지는 쾌적성과 편리성 상업지는 수익성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사상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존재한 부동산 입지 선정 활동의 하나로 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동양은 풍수지리설에 기초하고 있고요 서양은 산업입지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서양의 입지 연구에 있어서는 주거입지론보다는 산업입지론이 있죠 그래서 농업입지론에 대한 것은 티넨의 고립구 이론 그 다음에 공업입지론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상업입지론은 크리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가 행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에 보면 입지적 특성상 도매상은 집심성에 들어가죠 도시의 중심에 그리고 농기구상은 국부적 집중성에 속하고요 자파점은 산재성이죠 여기서 틀린 건 4번이죠 티넨의 입지 연구에서는 수송비보다 이게 판매원들이 밀접한 것이라는 게 틀린 거죠 티넨은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면 다음은 입지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티넨의 고립구 이론이 있죠 농작물의 생산비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생산비가 아니라 수송비에 의해서 그죠 3번에 보면 상업입지론의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있죠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표현이 바뀐 거죠 4번에 공업입지론으로 베버의 최소 비용위로 있는데 베버가 제시하는 3대 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죠 직접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에서 허프의 중심지로를 보면요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요 이 주변에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치죠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크리살라의 중심지로는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하고 저차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크고 다양한 중심지를 갖는다 그러니까 고차를 백화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차를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상의 백화점 간의 간격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백화점이 편의점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크리살라의 중심지 이론의 표현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왔을 때요 최소한 누가 뭐를 강조하고 주장했다 이런 것들은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자주 인용이 되거나 기출에서도 활용하는 사람들의 논리 정도는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그 범주 안에서 응급이 되니까 24번에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5번에 보면 크리스탈러는 재화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이 되고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 인구가 한 50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서만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생각하는 고객의 인구하고는 차이가 있죠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거리, 면적 거기에다가 레일리하고 다른 것은 뭐가 하나 들어온다고 그러냐면 경쟁 점포의 수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도시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용 모형을 수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베보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다 그래서 베보의 최소 비용 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겠죠 레일리의 논리는 크기에 비례하고 거래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면 이거 작년에 나온 건데요 이것도 거의 기본 용어만 하면 풀 수 있게끔 해준 거죠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했을 때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한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시장 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원료 지수라는 것은요 제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현재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을 때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니까 얘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고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나중에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시장 지향적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했다는 얘기죠 이게 같으면 중량이 불변이죠 그러면 자유 입지형이고요 그래서 원료 지수를 가지고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은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최소 운송비, 최소 노동비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죠? 최소 비용 지점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을 등 비용선이라고 해요 이게 입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원이 등장하는 게 이게 등 비용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P라는 점이 이게 최소 수송비 지점인데 여기 만약에 L이라는 지점이 있으면 이게 최소 노동비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할 때 추가되는 운송비가 1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공간 안에서 이동하면 추가되는 운송비가 10원이 발생해요 이 공간으로 이동하면 추가되는 운송비가 20원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최소 수송비 지점인데 이게 최소 노동비 지점이에요 여기로 위치를 바꿨을 때 절약하는 인건비가 10원 추가되는 운송비가 10원 그러면 공장은 이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등 비용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25번에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26번에 보면 공장 부지의 입지 요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중간제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요 시장 제약용 입지를 노동집약적이고 미숙용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값싼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일단 2번이 되겠죠 보편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공장과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제약용 입지를 선호한다고 했을 때요 중량이 감소가 되면 원료 제약용 입지는 많아요 그런데 보편 원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시장 제약적인 입지죠 보편 원료라는 것은요 물이나 공기처럼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원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공장이 들어서는 게 운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죠 거기서 원료를 구해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굳이 원료 산지에서 끌고 와야 추가되는 운송비만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6번의 답이 2번이고요 4번에 보면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고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에는 직접 지역의 입장으로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안에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품이나 이런 생산 업체들이 같이 모여 있죠 그럼으로써 기술에 대한 교류라든가 정보에 대한 교류라든가 인력을 확충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상업 입지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배우지의 분석은 예상 매상고를 파악하는 입지 선정 활동이 하나다 여기서의 배우지라는 게 상권이죠 배우지 또는 상권이라는 게 이게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자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상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권을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 배우지라는 것은요 이게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죠 인구도 많고 소득 수준도 높을수록 그런데 배우지의 범위는 시간의 경우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죠 새롭게 주거지가 조성이 돼서 배우지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요 거기 원래 있던 산업, 공장들이 다른 쪽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배우지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X도시가 Y도시보다 크죠 만약에 들어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X, Y 그러면 상권의 경계 지점은요 얘가 유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Y도시 쪽에 더 가깝게 규모가 둘이 같으면 중간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4분에 보시게 되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X, Y 두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크기에 비례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옆에 28번 문제를 보시면 허프의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허프의 모형을 통해 가지고요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걸 가능 매상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마찰 개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몰 등의 모형의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고 했을 때요 이게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요 이게 거리에 따른 이게 마찰 개수거든요 우리가 이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마찰이 생기겠죠 그 마찰 개수고 여기는 매장 면적의 크기죠 근데 이 마찰 개수의 크기라는 것은요 전문품점이 있고 일반 일상용품점이 있다고 하면 마찰 개수의 값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전문품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발달되기 때문에 도달하기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상용품을 취급하는 동네 슈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시 전체에서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상용품 그러니까 A동이 있고 B동이 있을 때 A동에서 B동에 슈퍼를 가려고 하면 교통이 바로 연결은 안 돼 있고요 근처에 가까운 곳에 내려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상용품점의 마찰 개수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근데 5번에 보게 되면 전문품점이 마찰 개수가 크다고 했으니까 일단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위의 4번을 보면 교통 조건이 나쁠 때는 마찰 개수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허품어용에서 개별 점포 또 효용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찰 개수의 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마찰 개수의 값을 별도로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마찰 개수의 값은 2로 주어지면서 계산 값을 도출하라 이렇게 유도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29번에 중력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중력 모형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또는 허프의 중력 모형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3번 지문에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은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설명할 때요 레일리하고 컨버스는요 도시가 딱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C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에서만 소비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대신에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안에 점포의 수가 최대 7개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범위가 허프 모형에서가 좀 더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2번에 보시면 중력 모형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상점을 이용할 확률은 상점의 유일력에 따르는데 유일력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번에 나오는 점포의 입지적 유형에 대한 것은요 배우지의 중심지에 입지해야 되는 유형을 우리가 집심성 점포라고 그러고요 동업종의 점포끼리 서로 분산해서 입지해야 되는 것도 있죠 세탁소, 자파점 이런 애들은 분산 입지해야겠죠 그걸 우리가 산재성 점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동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되는 형을 우리가 집재성 점포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은 국부적 중심지에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우리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농기구점, 어구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농촌에서도 농기구점을 취급하는 건 읍내라고 그러죠 거기 중심에 모여 있어야지 흩어져 있는 농가들로부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상업입지 논의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계산 논리가 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계산 논리를 다루고 그리고 정책론으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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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